2.60cm의 야수고비드 이아라 선수 3년차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승을 한 잔적은 없습니다. 바로 전부리 앨런트림대회에서 결승의 진출에서 이해되겠습니다. 상대의 폴빙의 야수석 선수 작년에 선화장사 대회까지 포함해서 4권이나 우승했고 우리는 가로전대회에서 단호대회 대회에서 복습을 찬리했습니다. 임계중 감독이 지도하는 이아라 선수만장이 지도하는 골킹의 야수석 3판 2 선수 대중 첫번째 판입니다. 근대, 합성 Karoolli에게 선수적 수축 선수 최대 대부분의 메이저 선수 수석 3단골의 야수석 선수 3단골의 기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승석 타임 임계중 sırár은 역시대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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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핀의 양윤서 선수 자신의 뜻을 낀 골핀의 양윤서 선수 리얼한 선수의 공격의 기회를 막아섰습니다 거침없는 대변인으로 첫 번째 반응 시간 대학에 성공한 골핀의 양윤서 리얼한 선수였는데요 반쪽 들어올리는 양윤서 선수의 밸브 승리는 첫 번째 반응을 배치고 맞았습니다 3발의 균형선보다 더 잡은 3발 양윤서 경고 점심 smiled 12 발전 Ner 4발 미 answering.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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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작진은 아쉽게도 다시 이 위에 버무리고 가봤습니다. 찐텔메티를 성공시키고 내려가던 예은 하트위드의 양이 서포트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니다. 찐텔메티를 성공시키고 내려가던 예은 하트위드의 양이 서포트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니다.